더쇼에도 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피크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젠쇼랑 나눠 먹으려고 해요. 젠쇼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젠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누나가? 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파란색은 뭘까요? 뭘까요? 초록색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어, 긴장돼. 매워요? 진짜로? 안 매워요? 뭐 넣었어요? 청양고추야. 이건 안 매우니까. 이건 안 매우니까 이따가. 이거 마세요. 청양고추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아,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네. 응, 청양고추가. 어, 그런가? 그리고 안 맵지 않나요? 생각보다? 아닌가? 잠시만, 매운 걸 잘 먹는다. 아, 그래요? 토마토 먹어야지. 아, 이게. 청양고추가 들어 있었군요. э, 이게. 오,iga.